한국사람이라면 다 좋아하는 뼈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김치 깍두기 해장국에선 안빠지는 김치 깍두기 파김치도 있네요 파김치에다가 뼈 해장국 뼈 해장국 철점도 맞나요?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무거지 들어가 있네요 무거지 뼈 해장국 무거지 뼈 해장국 무거지가 비싼가? 이렇게 안들어가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찍어먹는게 없구나 찍어먹는게 그냥 먹어야 되네 찍어먹는게 없이 이게 좀 아쉽다 일단 멀국 맛좀 봐야지 멀국 멀국이 어떤가 아 맛있네요 네 뼈 해장국이었습니다 네 뼈 해장국이었습니다